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취약점 평가, 취약점 모니터링이죠. 평가 모니터링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이애킹 업무를 하다가 보통 이직을 많이 하게 되는 곳들은 대기업 쪽이나 대기업이라고 한다는 공공기관, 금융권 그쪽으로 모이애킹 인력들은 TO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모이애킹 인력들은 TO가 있지 않지만 모이애킹 업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침해사고 대응 쪽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침해사고 대응이라고 한다면 장비를 관리, 운영관리 쪽이 하는데 모든 장비들을 관제 업무를 할 것과 똑같이 그런 식으로 다 하지는 않고요. 포괄적으로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인프라 쪽에 대외적으로 맡고 있는 그런 장비들을 어느 정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은 외주의 컨설팅 업체나 관제업 쪽에다가 많이 맡기는 것이고 아니면 각각 인프라 쪽 팀에서 각각 장비들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안 담당자, 그러면 저희들이 침해사고 대응 쪽이나 보안 담당자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취약성들을 모니터링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예킹 업무를 할 때도 동일해요. 모예킹 할 때도 꼭 어떠한 관리실무자로 갔을 때만 취약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모예킹, 고객사 대상으로 모예킹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고객사가 어떠한 특정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어요. 웹 쪽이면 웹 쪽, 그 다음에 와스 쪽이면 데이터베이스 등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취약점들에 대해서 취약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버전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모예킹 사업에 대해서는 점점 제가 특강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예를 들어 옹고인 방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오랫동안 어떤 고객사를 동일한 고객사들을 계속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 것에 대해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객들을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디서 이제 보통 취약점들을 찾냐 이거죠. 근데 이제 모예킹 컨설팅 업체는 관제를 가지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제를 업체의 관제나 서트 쪽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게 업무다 보니까 그게 업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 모예킹 컨설팅만 하고 있는 아니 그 컨설팅 모예킹이나 아니면 관리 쪽에 컨설팅만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서버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체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해주고 혹시나 발견되는 거에 대해서는 고객사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취약점 분석 보고서가 있어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를 어떤 서비스 차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수히 우리가 보통 이제 모예킹을 하던 관리실문을 하던 자기 자살을 보호를 하던 아니면 고객사의 자산을 보호를 하던 취약점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 취약점 모니터링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트위터라는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게 추천하고 있지는 않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만을 제공하는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인 너무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특정한 그룹 이외에는 이러한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고요. 트위터가 이제 그나마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데 굉장히 좋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전문가의 트위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팔로우를 해주면서 아니면 혹시 검색을 함으로써 어떤 그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별로 체크, 기간별로 체크를 해서 모니터링해서 어떤 혹시나 심각한 취약점들이 나오면은 관련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이스버리트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어떤 이스버리트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 혹은 취약점, 취약성을 평가를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한 취약점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코드들이 고객사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코드들이 실제 공격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려한 공격 코드들이 들어오면은 IDS, IPS 장비 쪽에서 차단하는 그런 룰 같은 경우에도 같이 검색을 해줘서 고객사한테 제공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안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객 자유관리실문, 실질적으로 자사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로 매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루도 빠짐없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저런 정보들을 어떻게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자동화라면 100% 자동화할 수는 없겠죠. 저희들이 다 프로그램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나름대로 이러한 수집 노하우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다가 누구보다도 더 빨리 찾아내려고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공격은 실제로 굉장히 빨리 들어옵니다. 이게 빨리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이것들이 공격이 이러한 정보들이 트위터에 만약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노출이 되고 있었어요. 여기에 어떤 공격 코드, 아파치 스트럭처 취약점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외투의 취약점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공격이 공격 코드가 익스플로이티디비나 아니면 트위터에 이제 링크를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그 공격이 얼마만큼 빨리가 들어오냐면은 아침에, 새벽에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아침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만큼 빨리 대응을 해야 합니다. 빨리 누구보다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신이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도 되고요. 구글 알림위를 사용해도 되고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잘 해서 모니터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니터링은 했는데 실제 이 공격들이 나왔어요. 이제 공격들이 나왔다면은 이 공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프로세스가 돌게 되는 거죠. 그 프로세스라는 것은 각 팀마다 각 팀마다 어떤 정보들, 어떤 정보들을 내가 획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정보를 획득을 한 것을 정보보호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수급되어 있는 그 팀에서만 이거를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정보보호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취약한 것에 대해서 취약성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팀마다 가지고 있는 운영팀하고 개발팀 등등 담당 보서들, 또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개인정보 팀들에 대해서도 그 다음 법적인 부분들도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이슈가 있으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직관에 대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관리실문이 뿐만 아니고 모이킹할 때도 이러한 가이드들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컨설턴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런 동향 파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업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업무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 가이드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고객사한테 제공을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의 업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사에서 직접 어느 정도 가이드를 또 각각의 팀들에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1, 2번과 4번 정도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요. 그러니까 새벽에 만약 이것들을 발견했으면은 오전 내에, 점심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빠르게 가이드가 제공이 돼가지고 각각 운영팀에다가 전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패치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패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각 패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서버를 바로 다 패치를 한 것은 아니죠. 각각 인프라 장비들도 이것들을 동작을 내렸다가 그 다음에 올리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와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취약점 발견하면은 패치를 하고 서버를 내렸다가 올리하다거나 아니면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패치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내렸다가 올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일자나 운영팀의 일자들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패치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치가 만약 이게 뭐 대수가 겨우 한두 개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조직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패치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빨리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패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협업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미리 공부하실 때도 알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혹시 컨설턴트를 할 때도 이러한 패치권이나 그런 것들도 있을 때 어느 정도 컨설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특강으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딱 정해진 것은 없어요. 각각의 회사마다 다른 것이고 또 어떤 회사들은 이것들이 각각의 솔루션에 다 통합이 돼가지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경우들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것은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직 간의 협업 프로세스도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모든 것들 다 보안 담당자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조금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많이 학습할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러한 취약성 모니터링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